펜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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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공손하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펜타고 안녕하세요 펜타고 네 안녕하세요 펜타고 키누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고니 이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고니 이혜정입니다. Hello I'm Hui 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Yeah I'm bottom to the top 저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은 아니고요 미들 미들 My name is 홍석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대의 민두자 이혜 저희 펜타고니 펜타고니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어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런칭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팟캐스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팟이 뭐예요 팟 네? 팟 팟 먹는 팟 팟캐스트 암튼 이번 팟캐스트는 또 특별하게 기획단계부터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팟캐스트가 완성될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원래 인생은 한참 또 아시는 거 이건 진짜 리얼 직흥이죠 저희가 그렇죠 페이스타일 아니 근데 그 전에 에피소드를 진행해줄 호스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오늘 호스트는 지금 센터에 앉아계신 두 분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아하 네 저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지금 꽉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깨 안 내려가려고 저는 굉장히 뭔가 그런 막중한 인물을 맡게 된 펜타곤 팟캐스트의 호스트 시선! 호스트 영원입니다 아 박수! 아예 부럽다 그러니까요 부럽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요 아 오늘 호스트 자리에 앉으니까 두 분 어떠세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구나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3인석인데 저희가 이렇게 1인석 없이 약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여기 올 수 있어요 비즈니스는 없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없어요 저희는 절대 비즈니스 안 합니다 네 오우 오우 저희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이번 프로젝트를 잘 완성시켜서 계속해서 우리 다운 프로젝트도 이겨나갈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첫 번째 팟캐스트 한국 거 첫 번째 팟캐스트라서 아직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이번 팟캐스트 컨셉이 바로 펜타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거든요 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자도 돼요 그러면? 네? 자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의 시선은 자유예요 다 자유예요 평가도 자유예요 그렇죠 평가도 자유예요 아 그만 자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주제까지 진짜 정말 100% 리얼하게 멤버들이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본 리딩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부터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요 무려 10주동안 무려 10주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팬분들과 무려 10 리액스 우리가 리얼리티 그렇죠 10주동안 팬분들을 만날 일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2020년 마무리부터 해가지고요 2021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자 근데 그때쯤이면 아마 우리 이 자리가 또 우리 한 명이 없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팟캐스트는 굉장히 우리 이 역사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미리 녹화 다 뜨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없는데 이제 방송을 영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저도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2021년에 방송될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아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텐션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부터 우석씨가 텐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네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아 여기는 좀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지금 약간 이런 칠한 자리잖아요 네네네 다 같이 스쿨 한번 하고 좋아요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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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펜타곤이 처음으로 다이오스튜디오에 온 만큼 처음 초대된 만큼 좀 못다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작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작성을 했는데 지금 후이 형이 들고 있는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지도회요? 지도회요? 펜타곤 인생 그래프예요 자 펜타곤 인생 그래프 이런 그래프 처음 봐요 백으로 백으로 갑니다 제 그래프 키스테스 녹은 거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가슴으로 말씀하시단 말이야 2014년도 10월 달 아니 2014년도 한 중순쯤부터 펜타곤 멤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렇죠 그렇죠 9세에 갖춰졌겠다 그때 아마 이제 홍석, 예난 예난이 언제 왔죠 우리? 저 2015년 예난이가 유토보다 빨리 오지 않았어? 예 얘는 저보다 빨리 오지 않았어 그렇죠 홍석, 예난 유토 없이 이제 저희 멤버들 나머지 멤버들 이제 맞아요 진호 형까지 없이 그렇죠 지금만큼 권위적이잖아 네 내가 지금 권위적이야? 저 들어왔을 때는 꽤나 권위적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 그때 한참 리더의 맛을 봤어요 나 안건 그래? 그래?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 중순쯤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펜타워 스쿨 중순에 제가 합류하면서 이제 완성이 됐죠 펜타워 어셈버 어셈버 홍석이가 정점이었나 봐요 됐습니다 아무튼 홍석이가 처음 들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형 형 저 되게 견제했잖아요 견제? 견제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해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 존재가 불편해서 내가 견제했어? 네 형 저 막 내가 보컬실에 들어와서 너 위로해줬는데? 위로해줬는데? 그거는 그거는 그건 제가 위로받을 일이 있었잖아요 레전드에 입사긴 했어요 자 그래서 2016년 10월에 데뷔를 했어요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10 밑에서 시작하다가 펜타워에 다 모이면서 마이너스 5까지 왔다가 데뷔하면서 셀텀도 발음이네요 이제 0 0점에 맞췄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펜타워 2집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이때? 이때 이제 저희가 그 가미요지 데뷔 초반에 누리기 쉽지 않은 그 호원을 누렸죠 그렇죠 가미요지로 바로 이제 초고속 컴백을 함과 동시에 이제 되게 넓은 홀에서 신인이 할 수 없는 규모의 홀에서 쇼케이스 했죠 정말 많은 팬분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7년도로 넘어와서 아 2017년 저희가 이제 데모 공길이죠 중요한 앨범이죠 펜타곤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터닝포인트가 됐던 앨범 맞아요 전곡자작곡이었죠 데모 공일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자체제작돌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타이밍이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전곡자작곡였네요 네 맞아요 전곡자작곡 전곡자작곡 그래서 데모 아니었어요? 맞아맞아 또 우리 후이형이 또 발판을 마련해줘가지고 아 전곡자작곡의 발판이요? 네 약간 해외축역의 박지성 같은 존재랄까 털을 잡아놔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노래가 조금 잘됐던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후이형이 그 자작돌로 굉장히 그때 한참 천재작곡가로 이제 아 지금도 천재작곡가 되는데 수식어가 지금은 그냥 작곡가 네 지금은 살짝 그냥 작곡가 아 맞아요 장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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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자작극 하세요 무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펜타곤 연기 데뷔 아 이거 정말 연기 데뷔? 아 이때 당시에 저도 이제 솔로 뮤비를 아 매남사 우주 제가 얼마전에 방송에서 봤더니 연기랑 논란이 있었다고 유토인가 이게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아 근데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되게 울면서 봤는데 유토가 이분도 있어야 했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뭔가 아 이게 진짜 재밌는게 2시간짜리 영어인데 점점 늘어 연기가 아 맞아요 저희가 또 청춘시대에 아스카르드라는 역할로 아스카르르 짧게 출연을 했었어요 그 자신감이 가장 밑에 쯤에 위치했던 시절이라서 저한테는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다시 내려놨 마이너스 4까지 연기하라고 내려봤어요 저도 딱히 막 얘기하시진 않네요 자작곡 앨범으로 8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는 연기에도 진짜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또 저희가 많이 그럼요 그때부터 진짜 연기돌 명헌이 홍석이도 그렇고 우리 키노도 그렇고 다 명헌이가 이제 그 런어웨이에서 빛날이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 추운 겨울에 아 맞아 맞아 여장하는 그 네 조선미 결자를 찍으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지금 뭐 연기가 뭐 예나이도 중국에서 드라마 찍고 다 지금 연기로써 그렇죠 연기를 활활 피우고 있죠 동화를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4월 5월이죠 5월 5월에 이제 빛날이 역주행 그래서 9까지 올라왔어요 9까지 아마 우리 우리 펜타곤 삶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의 하나 중의 하나 최전성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역사적인가 싶긴 해요 저는 그냥 네 아 근데 제가 역사적인 게 역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펜타곤 이름을 가장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널리 알린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곡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직까지도 저희 보면 이제 이렇게 찌질이 하시는 그렇죠 클락션 기억나세요? 널 사랑하는 빵빵빵 빵빵빵 이거 아무나 저는 그냥 역사적이라고 하는 게 과거 해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그거를 또 기점으로 우리가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그렇죠 맞아요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때 굉장히 후이형이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눈물을 흘린 날이죠 아 맞아요 그 제가 제가 펜타곤 그 곡 이래로 역사적으로 또 저작권료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후이형을 부러워한 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작곡 한번 배워볼 걸 하고 역사적으로 후회를 했던 역사적인 여러모로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 다음 제프투어 아 이건 또 우리 유토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일본 그 지옥을 다 돌았죠 맞아요 맞아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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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돌아서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틀 동안 사회 공연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하이터치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되게 2019년에 되게 많은 공연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월드투어도 있었고요 이야 많이 나왔네요 우석씨 월드투어 어땠어요? 아 진짜 전 지금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해외에 계신 팬분들한테 영어로 한 마디 아 유니버스 마이크 왜 이렇게 가까워 아이전을 때가 아이전을 때가 아이전을 때가 아이전을 때가 네 잘 듣습니다 네 자 역시 노형형 호스트 고맙대요 네 아무튼 되게 좋았죠 월드투어 정말 진짜 좋았죠 네 맞아요 이 빛나리 역주행만큼이나 아 맞아요 저희 펜타곤 인생의 또 맞아요 터링 포인트 같은 이게 되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냥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호텔 옮겨 다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앨범을 계속 돌려보는 맞아요 그 시절 진짜 너무 그리워요 23개 도시였나요? 네 개 도시였나요? 23개 도시였나요? 그 정도면 그게 그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랑 심원이는 룸메이트잖아요 딱 끝나고 공연 끝나고 막 들어왔을 때 둘이서 이제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그 해방감이 있거든요 약간 홀가분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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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사실 체력적으로 좀 버거우니까 그렇지 쉽지도 않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약간 너무 재밌는 상상과 막 기대감이 엄청 크지만 그만큼 또 체력적으로의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딱 끝나고 왔을 때 그 아픈 무릎을 맞아요 빠질 것 같은 무릎을 움켜잡으면서 느끼는 해방감이 있었는데 그게 그립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리운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1집 2020년 초죠 1월에 1월에 팬텀 정규 1집 에이 근데 제가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갔네요 왜 내려갔죠 이게 저희가 유니버스를 못 만나게 돼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못 만나게 시작해 맞아요 정규 1집부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적인 여건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규 1집 타이틀 닥터베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뭔가 퍼포먼스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퍼포먼스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맞아요 저희도 이제 놀랬죠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질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암울한 시기였지 않나 그렇죠 만족스러운 앨범이지만 한편은 또 굉장히 아쉬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정규여서 우리 앨범 활동 통틀어서 최초로 방송사에서 세 곡이나 했었어요 맞아요 동백꽃도 했고 빗물샤워도 했고 빗물샤워도 했고 데터베도 했고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렇죠 속상하죠 그래서 좀 떨어진답니다 사실은 떨어졌네요 다음은 로드 투 킹덤 정말 올라갔네요 3번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사실 저희한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펜타곤을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로드 투 킹덤을 보고 팬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펜타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지 않았나 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한 씨는 우리 중국에서 무대를 감상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애 무대가 뭐예요? 저는 봄날이었어요 봄날이 오 날이 날이 봄날이 예날이는 또 기가 막히게 우는데 그치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공기선수는 진짜 예날이 기가 막히게 울었어요 제가 제가 드라마 중국에서 드라마 찍을 때 그 우는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찍기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무리를 이용하다니 진짜로 대박이다 눈물 나긴 하죠 눈물 나긴 하죠 네? 그거 근데 눈물 안 나왔어요 드라마 찍을 때 드라마 찍을 때 아 다음부터는 네 뭐지? 아니 내가 최근에 저도 봄날 봤거든요 영기찬을 저보다 울 뻔했어요 또 아 그래요? 맞아요 나 우는 거 보고 내가 또 울 뻔했어요 아 자 그래서 로드킹덤으로 굉장히 우리가 뭔가 힘들었지만 뭔가 그거에 걸맞는 또 보상을 갖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지 데뷔 첫 1위 펜타몬 역사적인 순간이죠 정의 퀘얼 진짜 이 일은 진짜 1472일인가요? 1472일 저게 이제 우리가 데뷔한 2016년 10월 10일 이후로 2020년 10월 20일 처음으로 1등을 했죠 1472일이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게 숫자만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뼈를 감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시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우리 청개구리 연습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생각이 너무 저한테는 강한 기억이었어가지고 그때 저희 막 댄스 배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때가 되게 되게 좋았어요 악에 바쳐서 했죠 아니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서로에게 기대하는 그런 그때 정말 뭔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진짜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저는 저 때를 계기로 좀 더 뭔가 우리가 돈득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죠 재밌었는데 자 끝! 선지가 정말 선지가 되게 좋네요 바람반장하네요 네 굴곡이 꽤나 컸어요 그렇죠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엄청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옌한 씨가 생각했을 때 저 그래프에서 우리 펜타곤의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이때 좋았지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예요? 어 이때 좀 펜타곤 괜찮았지 정말 나 이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 했을 때 그래도 빅나리 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때 네 그때가 일본에서 그걸 케이컥홍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뭔가 그 뭐 무대 끝나고 나서 뭐 다들 뭐 되게 모든 팬들 다 그거 같이 응원해 따라 불러줬어요 그렇지 맞네 맞네 그때 심지어 그 방송 그분들한테 또 응원 소리 되게 엄청 크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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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다 역대급이었죠 저 후이 선생님은 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 음 최고의 전성기요? 최고의 전성기가 난이 때였다 솔직하게 음 솔직하게요? 하아 아니 아니요 조금만 조금만 더 솔직하게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올해가 제일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많이 바빴는데 대니 대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네 뭐 다른 거 떠나서 그냥 바쁘니까 저 지나고 나니까 그치 얻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누가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저는 예난이 형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맞아요 예난이 형한테 그 멋진 도시들과 그 음식들과 맞아요 그 수많은 팬분들과 예 그리고 예난이가 아마 신원 투어 같이 다녔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거든요 아 신원 투어 저는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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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기모 후드 입고 내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산 옷에 키노 후드티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직도 입어요 아직도 입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온이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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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서 저는 몇 달 몇 주 정도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루프탑 파티 했을 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예난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가는 걸로 아 그러니까 만년설 케이블카 타고 가가지고 김주 형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절경이죠 절경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펜타곤 인생 그래프로 한번 해봤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항상 회상하는 건 정말 항상 재밌어요 그렇죠 자 우리 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펜타곤의 팟캐스트를 위한 본격적인 우리의 기획 회의가 시작됩니다 정말 다음 주에도 저희 회의하는 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펜타곤 팟캐스트 꼭 들어주시고요 팟캐스트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팟캐스트는요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펜타곤 팟캐스트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평점 별 5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라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는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네 그럼 지금까지 호스트 신원, 호스트 여원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